아 황분! 야 축하한다! 반응이 돼! 야 모을 중에! 야 축하한다! 반응이 돼! 야 모을 중에! 형님 이제 모실분이 한 분 더 생겼잖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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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분을 이제 모시면 되니까!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결혼하시면 거기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? 거기 집으로 이제... 집으로 이제... 집사로? 집사로? 바로 병력을 시작해! 방에 3주 하시네요! 진짜 안 뿌려주세요! 3주 하시는 분 있잖아요! 도우미분! 아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? 무슨 그런 시스템이 어딨어요? 야 두 명 정도면 월급을 챙겨라 이제! 무슨 챙겨라? 바로 이 멤버! 이제 원탑이야! 노예는 원탑 되는 거예요! 노예 원탑!